당신은 디팩트에요 어? 왜 중...시계 중...시...계... 용의 장치는 그래도 10 데미인데 서울주의 냉정함 반복 아 냉정함이나 먹을걸 하지만 서울주의 먹었으니까 됐다 컴바일 드라이버 포도 하나 있으면 좋을텐데 왜 내가 때린 몹은 전기가 안 때릴까 제발 적어 죽이라고 되... 왜 세인어... 으이... 선택지가 정말 많군 오스 설라임이네 아카베코 뭐야 너 여기 있잖아 아하 이러고 있다 개시퍼스 혼돈이랑 반복이랑 강화해야 되는데 뭐야 딱돈 딱돈 좀 서래기같은 것만 나왔네 과소비가 원인이다 아이고 역학님 어서오십쇼 얼리 이거지 쓰쓰쓰 아님 유성타격 먹고 스네코 먹기 아니 미래시 보인다 보여 아니 용의장치 어딨어 여기 있다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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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보 이이이이이이이 오졌다 오 이겼다 영체화 아니 왜 삼고 삼삼삼삼 10장 뽑는 쇠중시계 스네코 무장을 변화시킵니다 카드는 괜찮은데 이펙트가 별로 괜찮지 않은데 10힐 때문에 이펙트는 10장을 뽑는다고 1위 어택트 1위 어택트 어 어 어 아니 왜 디펙트 못 죽여서 안달이 났어 뭐 누르면 죽는 이벤트만 나와 어 어 13대만 딸기 이거 케이김? 되나 이게? 안될거 같은데 영체와 였던 것 내 다음 디펙트 멋대로 해보아라 그래도 취약은 안받고 넘어왔네 내 분노를 맛봐라 흐음 흐음 사기적인 인공지능 저거 3개 다 좋았다 근데 다 못 먹었지만 맹취 살려줘 흐음 헉 벗음 폭폭 빙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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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력에서 나온 신성 흐음 호호 당신은 위험해 보여요 내가 위험했어 확인했어 살려줘 차 방 차 방 이 리펙트는 너무나 약합니다 죽을 위기에서 해 있죠 죽을 위기에서 해 있죠 엘리트 갈까 어차피 아니다 치킨 감정이 생긴 디펙트 맞으면 감정이 깨어나는 디펙트 맞으면 감정이 깨어나는 디펙트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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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가 안된다면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십시오 사주십시오 음 음 쟤 활용 쟤생 아니? 전기전기 럭키 파지직 온돈 초 럭키 파지직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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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왜그래요 그러지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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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할 놈. 망할 놈. 망할 놈. 쟀네 쟀네 오케이 이길건데 오기하는 순간 시합은 끝나는 걸쑤 섬탑계담 쓸더스의 유물 개수는 총 179개이나 종종 12명체로 이루어진 유물이 발견된다고 한다 야 야 엘로월드 메아리자방 엘로월드 엘로월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잡네. 메아리 자방하며 혈압 두번 오릅니다. 퍼펙트. 까까. 오 까까. 오 광신도 왜 하냐고. 오 광신도. 오 광신도. 오 광신도. 오 광신도. 오 광신도. 오 광신도. 상위적인 인공지능의 속수무직 상위적인 까마귀 상위적인 인공지능 큰 깎아는 디펙트의 성장을 두려워합니까? 소비까지 쓰자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야 저요히 저요히 저요 쓰기로 디펙트 자 방특 방어도 안 줌 50딜 서지 편향 해치웠나? 바로 60딜 디펙트 승리의 주문을 부탁드려 꿩 역배 터진 디펙트 그리고 여기 배 터진 디펙트도 있죠 허허 허진 디펙트 으아 이걸 오케이 이김 데빌 점집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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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한테 쓸 때 가장 맛있는 건 1 카드 1위 용의 장치 110딜 물 10%. 1 chỉ 10% 아티셔 heel well 으이이이이 아니? 신발 영채화 더블 해야지 아닌가? 영채화 복ью 맞지 않나? 맞을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공반복역해서 매 R.E. 매 R.E만 빨리 나왔으면은. 다음 턴 어떡함? 죽으면 되는 것이다. 개뿐어보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으음... 잉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위에다 3포인 망하려봐 미래시로 영체화 나오는거 가게 했지 2포인 망하려면 2포인 망하려면 2포인 망하려면 3포인탄 4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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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펙트가 상의적이라니 그럴리 없잖아. 디펙트는 일방적으로 창한테 만든다고. 마더풀 감정의 조각 이번에도 감정의 조각 감정 실행 디펙트 이번에도 감정의 조각 디펙트야 화난거 아니지? 다음 턴에 막으려면은 조금 빡세겠네. 그래도 연탄은 방전기 정전 터져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막아볼 만도 한데 그걸로 어떻게 막아볼 만도 한데 방선으로 막아지긴 하겠다 아니 심장이 너무 약해서 심장병 지금이다 재발용 홀로그램 왜 저기 있는데 왜 창공에서 뭐 나오냐가 중요하겠네 현양 이런거 나오면 잡을만 하겠는데 안타면 이긴 것 같고 바로 엘로월드 막았네 막았네 아 그냥 막았으던데 그냥 으어어어어어어 졸라무커어 이겼다 사마 끝 하하 어서 사망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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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 정말 죽을 뻔했다 심장마비 님도하쌤